안녕하세요 드레이크 입니다 저 오늘은 바보샵과 관련된 용품 바로 위스키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위스키는 바보샵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에요 바보샵이 있으면 위스키가 있고 위스키가 있으면 바보샵이 있는 그 정도? 일단은 위스키는 일단 알코올 녹고 섞어 먹어야지 약간 좀 맛있는 그런 것도 있구요 저희 샵에서는 잭다니엘 일단 위스키를 다루거든요 일단 콜라랑 섞어 먹으면 이제 잭꼬기 되는 거죠 일단은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저는 술을 굉장히 잘 먹거든요 일단 원액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컵에다가 한번 먹어볼게요 또 찍냐? 알코올 차